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합격 클래스입니다. 곧 2024년 간호조무사 하반기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YES24에서 리뷰 쓰면 책 주는 이벤트 YES24에서 나합격 간호조무사를 검색하여 회원 리뷰를 작성한 후 간호는 오아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끝! 참여가 완료되었다면 교재는 착불로 배송되며 YES24에서 리뷰를 작성하실 경우 헷갈리지 않도록 한주평이 아닌 회원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리뷰 작성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활한 배송을 위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하며 또한 구독과 리뷰 인증도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YES24 닉네임과 구독한 본인의 유튜브 계정 닉네임도 모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